저 오늘 가족 와요, 가족. 진짜요? 그래서 친구들이 와요. 그 친구 진짜 2년 만에 남아요. 1년? 2년 만에 남아요. 유진이 친구 있어요? 저는 어제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가족분들 안 오신 게 유진이 안 할 거예요? 음... 말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많이 많이 사랑 받으세요. 네. 포인트 안무 외에도 깊어진 감성만큼 더 성숙해진 매력으로 스페셜한 퍼포먼스 스테이지까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산뜻한 박보람 씨의 사랑 고백 모두 나와주세요. 아하하하